네, 이번 시간에는 70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개공은 점수가 원래 잘 안 나옵니다. 만약 이걸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면 쉽게 잘 안 나오시고요. 만약 재수하셨다고 하면 문제풀이 과정을 한 번 거치셨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좀 안 상태에서 공부하시다 보니 감 잡고 하시다 보니 좀 초기에 점수 나오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마 문제풀이가 좀 지나셔야만 점수가 팍 올라가실 겁니다. 그 전까지는 중개사법이나 세법공시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 할애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형태인데 민법, 개론, 공법 같은 경우는 아마 문제풀이까지 그치셔야만 점수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시는 것도 정식 문제풀이 과정 전에 한 번 보시는 과정이라고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문제 한번 풀고 바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우선 1번은 1번이 틀린 정답인데 도시군관리계획 효력은 지형점연 고시의 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것이지 다음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환경성 검토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데타 12 나도 해 도시군계획서를 결정 해제 이 말 나오게 되면 환경성 검토를 포함한 기조조사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공통된 생략사유입니다. 반면 1, 2, 3, 4는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개발할 것인지 개발 안 할 것인지 잘 모를 때 하는데 개발 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설 개발 제한구역에 기반설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땅은 개발 용지이기 때문에 적성평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발 사업하는 경우 개발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따로 적성평가할 필요 없는 겁니다. 3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가능한 실명으로 쓸림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이 결정고시되면 이미 공사에 착수한다는 3월 이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는 것이지 허가 다시 받아야 된다. 이 말 자체가 틀립니다.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고시 시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다는 3월 이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틀림을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공법상 부정문은 아니 한다로 끝나야 되지 없다로 끝나면 그게 틀린 겁니다. 특별히 시도회사 대도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용도지구의 용도지구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 기억나십니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것 특경특중 특경특중 특화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네 가지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것 살펴놓습니다. 5번입니다. 용도지구에 관하시면 수 있는 것을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2개입니다. 2번과 4번 나와야 됩니다. 2번, 4번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매립구역이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과 같은 경우 같다라는 말 보게 되면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결정 없이 준공인과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합니다. 같은데 불구하고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위반 결정해야 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4번, 저층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이 말 보게 되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이 아니라 일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4번까지 틀린 것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도시역으로 결정구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 답은 5번입니다. 그런데 우리 2번의 항만구역 그리고 어항구역 4번의 항만구역 공유수면 앞에는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라는 말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1번, 농공단지는 의대의 대상 아닙니다.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도시지역으로 결정구시된 것으로 의제하며 4번, 발전소 만들면에 있어서 수력발전소는 의제의 대상 아닙니다. 수력발전소를 만들게 되면 땜을 만들고 땜에는 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법에서는 수자원이라 표현합니다.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수력발전소는 제외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답을 5번으로 7번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학교는 어디만 건축할 수 없다? 전원공업지역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학교 만드는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른거 안찍으셨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게 건축제안이 될 겁니다. 다만 이 건축제안은 앞으로 몇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극복해나가시면 충분히 풀 수 있으실 겁니다. 학교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전용공업지역 하나라는 것 기억하시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초등학교는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8번은 답이 4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에 용적률은 100%입니다. 5번입니다. 제 눈에 5번이 왜 4로 보였는지 답을 5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 용적률 같은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기억 준축어수역의 용적률은 135라는 말 기억하시면 500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34, 400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용적률 3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135 기억하시면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300 그래서 디귿과 리얼이 같은 용적률이 되게 됩니다.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 틀림과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특화경관지구 이야기에 나오면 두변경관이나 문화적 보전가치가 큰 건축물에 주변경관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 문화재나 전통사찰이란 말 보게 되면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의 지정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1번은 답이 2번입니다.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이라면 조례 반면 2번 지문처럼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냐는 추척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다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안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반면 1번 경관지구의 건축제안 규정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조례로 그리고 3번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까지 맞습니다. 재고한도 그래서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미달이란 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4번 자연철약지구는 녹관 농자에 지정되는 것으로 5층 이상의 근무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층 이하 4층 이하를 건축하는 것이지 5층짜리 건축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5번 일반공업지역에 북한 농도지구 지정되게 되면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가 정함에 따라 건축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포함한다 재해시킨다. 아파트는 재배시킵니다. 5번은 최근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꼭 한번 봐놔야 될 겁니다. 아파트는 된다 안된다 안된다 지난주에 그렇게 했는데 12번입니다. 틀린거 차투력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현재 시가초정구역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도이사가 결정권자이고 대도시장은 시가초정구역 지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많이 맞추셨습니까? 천천히 오답노트를 문제를 통해서 한번씩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점점 실력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만 요약집이나 기본서 찾아보시면서 정상적인 질문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페이지 나머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해봤자 이해하면 빠른거고 이해 못하시면 신선히고 70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70페이지 보시게 되면 허가권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할 때 금토사항이라 되어 있습니다. 1. 시가용도 찾으셨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상공, 가로에 놓습니다. 용도지역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한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리고 2번 유보용도 찾으셨죠. 교육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역 우리는 예를 자계생이라 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교육관리지역 그러면 교육관리지역 뒤에 나오는 생은 생산녹지지역이겠습니까? 생산관리지역이겠습니까? 생산관리지역 이러한 곳에는 도시괴기원의 심이 거쳐 심이 동그라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여 적용할 수 있다. 강화 또는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보존농도입니다. 주산공을 제외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 자계생을 제외한 나머지 비개발용도를 유보용도라 하고 그 유보용도에는 도시괴기원의 심이 동그라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여 적용할 수 있다. 강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게 있습니다. 개발행위와 관련된 특징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신청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고 두 번째는 허가에 관한 파트를 보셨는데 저 개발행위 허가하는 자는 누가? 허가권자이고 개발행위 허가 요건, 저 요건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 기준은 원칙적인 기준으로서 연정요건, 무엇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그리고 세 번째 기환경입니다. 이러한 것이 개발행위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 원칙적인 기준이 되고 그런데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조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평등한 것이다. 그게 불평등이다. 우리 헌법의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입니까? 상대적 평등입니까? 상대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용하는 것이 좀 더 평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죄송한데 이제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급식비 안 내면 점심을 제공해 준다더라고요. 그것 당장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돈이 안 나가지만 국민 세금으로 때우는 것 아닌가요? 예, 어차피 그건 내 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부양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합리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골라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거든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인 법정신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조용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조용하는 것을 법에서는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인이 주로 거주하게 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는 저 개발의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정의하는 겁니다. 반면에 주상공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개발 용도라 하고 저 비개발 용도인 녹간 용도 중에 자개생을 뭐라 한다? 제발 유보용도라 해주십시오. 유보용도 지역 자개생을 제외한 생산녹지역, 보존녹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뭐라 한다? 보존용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비개발 목적의 유보용도와 보존용도의 경우는 개발의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농민이. 그래서 저 유보용도인 자개생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거쳐 개발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 보존용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거쳐 개발의 허가 기준을 오직 뭐만? 강화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 파악할 게 있습니다. 현재 자연 녹지지역은 유보용도이다, 보존용도이다. 자연 녹지지역은 유보용도이다, 보존용도이다. 자개생은 유보용도이고 자연 녹지지역은 보존용도를 해주십시오. 저 자연 녹지지역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거쳐 개발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만? 강화만.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실 것은 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뒤에 강화, 완화란 말을 붙을 수 있는 용도지역은 자개생 자윤동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만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지역이 대표적인 도시지역이고 이 건설지역 외부에 조치원이라는 곳이나 또는 연기군청이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의민 쪽에 전의민 쪽에 만약 다양한 공장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 도시지역과 조치원을 연결하는 다양한 도루라고 하는 기반 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완전 시골시역이라면 왕복 2차선 도로가 달랑 만들어져 있는 반면 저 조치원과 우리 건설지역을 연결하는 통로는 왕복 8차선에 큰 도로가 있거든요. 이곳은 항상 도시지역만 관통하고 있다. 간혹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옥시지역도 관통하고 있다. 아니 제가 다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시골시역에 왕복 8차선 아니 왕복 8차선도 필요 없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 땅의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농림지역이었다고 하면 저 왕복 6차선 도로 만들어졌을 때 바로 자연옥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연옥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갖춰진 상태라고 하면 이곳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에 적용하더라도 충분한 기반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계생의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 기반설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어떤 데는 모두 할 수 있다? 완화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잠깐 이해하십시오. 만약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곳에 농림지역을 관통 중이라면 이 농림지역의 건표률은 얼마? 20 용적률은 얼마? 80입니다. 그런데 이 농림지역은 제가 세종시는 잘 모르겠지만 공주나 홍성 그런 데 가보면 한 분이 만평 10만평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농림지역의 땅을 10만평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대신 저는 10만평까지 바라지 않고 한 3만평 정도 되는 만제오메타의 토지소유자라고 하면 이곳에 도로 인접했다고 해서 대지라고 해서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 만에 80%면 8,000정도미터 그러면 한 층을 2,000정도미터로 하면 4,000짜리 건물 만들 수 있죠. 연면적 8,000정도미터라고 하면 대충 3,000평 가까운 건물이거든요. 이런 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만들어지게 되면 이곳이 대형 쇼핑센터로 사용되게 된다면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이 왕복 2차선 도로는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 다니는 사람들은 누굴 욕하겠습니까? 세종시장을 욕합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 때 두고보자 그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반설이 충분히 하지 못한 유보용도의 경우는 개발형 허가 기준을 그대로 증여한다? 강화시킨다. 강화시키는 겁니다. 반면에 자계생의 경우에는 도로가 충분히 설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사정을 고려해서 도시괴견의 심의에 거쳐 개발형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취지 2시였습니까? 그렇게 불구하고 만약 시험에 생산녹치지역은 도시괴견의 심의에 거쳐 개발형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드립니다. 완화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디만? 자계생 이 용도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개발형 허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증여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탄력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시가용도는 주상공유고 유보용도는 자계생이고 그 나머지 지역을 보존용도라 표현하는데 이 보존용도의 경우는 도시괴견의 심의에 거쳐 개발형 허가 기준을 오직 강화만 이해되시겠습니까? 71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습니다. 다만 딱 두 군데를 보십니다. 우선 1번 성장관리방안 수립 차지였죠. 특강시구는 한 주 밑에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두 주 밑에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다. 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행정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지역, 지구, 구역 장소와 관련되어서는 지정할 수 있다. 대신 우리 오늘 공부하셨던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의 경우는 지구단의 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지구단의 계획구역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은 필수적 지정 대상이고 연안침시지역에 대한 방제지구의 지정병형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설정 하여야 한다. 20%라는 말 기억나신다면 기반설부당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그 3개 빼고는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딱 하나 성장관리방안 수립 할 수 있다. 성장관리방안도 특강시구는 수립하는 계획인데 특강시구는 수립하지만 이것만큼은 수립 할 수 있다. 예비규정이라는 걸 꼭 하나 확인하십니다.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번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유보용도와 보존용도 유보용도와 보존용도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인데 작년에 자계생 이런 게 다 나왔는데 주거적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주거적은 어디다? 시가용도이기 때문에 시가용도이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 아닙니다. 올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올해 나오는 것은 올해 나오는 것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할 수 있다. 그리고 산불입니다. 성장관리방안 내용에는 다음 사항 중에 1과 1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1, 2 묶어놓습니다. 1, 2는 필수상이란 이야기죠. 반드시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기반세대 배치규모 가로에 넣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정률 이거 지구단위계획에서 봤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높이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 함께 있었는데 높이가 빠진 4가지만 성장관리방안에는 필수사항이 되고 3번 보게 되면 건축물의 배치형태 색채 높이 높이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배형색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이었죠. 배형색건 그런데 성장관리방안에는 건축선은 빠져있고 뭐만? 높이가 그러면 이 성장관리방안의 높이는 2위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높이가 필수사항이었는데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에는 건축선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관리방안 내용을 시험해내게 된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 중 필수사항 아닌 것 찾으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높이입니다. 높이는 이미 사항이시 필수사항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중 성장관리방안 내용 아닌 것 내용 아닌 것이라면 건축선이 정답입니다. 성장관리방안에는 건축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성장관리방안은 이미적 행정계획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성장관리방안 내용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얘가 나오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고역지정시험에 나올 겁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에서 내용 물어봤다면 얘가 안 나오고 앞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 보신 것이 있으시죠. 경매한 것 도시공계획사업 응급조치 경작위한 토지형제 변경 국가 지방자탄자하는 개발행위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면정조건이 시험에 나옵니다. 5천만은 두개 도시역에서는 보존농지정 비도시역에서는 자연환경 보존증 산반미만 도시역에서는 고급지정 비도시역에서는 관리적 농림적 그거 잡아 놓으시는 게 오래 하실 겁니다. 그러시면 다음주에 제가 최대한 문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1번 허가 또는 불허가 접은 차지였죠. 15일 찾았습니까? 15일 찾으셨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신청받으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며칠? 15일 내 허가 불허가 부 접은 결정 하야 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조건보호가 차지였죠. 개발행위 허가 본자는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 기반세례 설치나 용지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예를 기환경 이라 표현합니다. 기환경에 대해서는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이행보증 예치하셨죠. 조건보 허가 시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얼마? 20% 만약 시공보증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30입니다. 20% 이기 때문에 그냥 이행보증금이고요. 30% 내야 되기 때문에 시공보증이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겁니다. 하여튼 법은 잘 맞는 것 같은데 별로 감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가 3번 잠깐 봐주십시오.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면제자 1. 국가 지방자단체 2. 공공기관 3.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얘들은 민간이다 공공이다 공공 공공은 예치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은 누구만? 민간만 한장 능기십니다. 4번 5번 참 좋은 이야기지만 재키시고 옆에 페이지 6번 채시었죠. 옆에 페이지 6번 찾으셨죠. 개발행 완료에 따른 준공 금사 찾았습니다. 바로 양가로 2번 보십니다. 양가로 2번 보시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재치는 준공 금사 받아야 되는데 토지의 분할하거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 금사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만약 시험에 토석 재치를 완료한 때 준공 금사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토지 분할을 완료한 때 준공 금사 받아야 된다. 틀립니다. 그것 구분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75페이지에 양가 3번 준공 금사 대상 아닌 것은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이 둘은 준공 금사 대상 아니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7번은 그냥 순세로 나아있으니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원래는 기반설 부담구역 이후에 해나가셔야 되는데 순세로 나아있으니까 함께 오십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받아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은 자연경관이 계속 유지된다? 훼손된다.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되면 개발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청산리하면 청산리하면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 청산기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공허시간에는 청산리하면 벽개수가 나와야 되고요. 공허시간에는 청산리하면 뒤에는 녹개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바로 양가로 2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가능한 장소 찾으셨죠? 여러분 녹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녹지역, 계획관리지역 확인되셨습니다.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그래서 녹지지역부터 수목까지 가로해놓으시면 청산리하면 뭐가 나온다? 녹 개 수입니다.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 이러한 곳이라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행위로 환경경관 환경경관 가로해놓습니다. 문화재 추천놓습니다. 오염대그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래서 기환경경경관 환경경관이 오염대그나 문화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이라면 개발해야 된다 비개발해야 된다 비개발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4, 5 묶어놓습니다. 3, 4, 5 묶어놓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한주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이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곳이죠. 그런데 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전에 미리 토지 소유자가 자기 집을 지어버리면 지구단위계획에 저축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때까지는 건물 건축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기반설부담구역은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하는 것이죠.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그러면 1년 뒤에 기반설 설치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자기 땅에 자기 마음대로 건물 건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3, 4, 5는 계획 수립 중인 장소입니다. 계획 수립될 때까지 개발행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특별히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의 지정 대상은 보존 용도의 청산이 높게 수 환경경관 문화재를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계획 수립 중인 곳이라면 특히 도시공관리계획으로 도시공관리계획이 수립 중인데 저 도시공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해당 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곳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인 곳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기반설 설치계획이 수립 중인 곳 그러면 얘를 기, 지, 개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시계가 수립 중인 곳이라면 기시계가 수립 중인 곳이라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 지, 개입니다 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3년 이내 결정돼야 되죠 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 그리고 누구? 원래 개발행위 허가파트는 개발행위 허가파트는 관할관청이 특광지구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분명 개발행위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개발행위라는 말이 있겠지만 저 개발행위 허가는 원래 특광지구만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걸 뭐하는 곳이다? 제한하는 곳이다 그러면 상급관청이 제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누구도 할 수 있다? 국토교장관, 지주의사, 지장군수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특광지구만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국도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를 지정하게 되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도시개견의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 때는 어디? 중앙 지구의사, 지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를 지정하는 때는 어디? 지방 도시개견의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 거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3년간 개발행위 허가할 수 없고 1회 2년 범인의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최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 때는 도시개견의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최초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할 때는 저 개발행위 가능했다가 개발행위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1회 2년 연장하게 되면 종전에 개발행위 할 수 있었다? 못했다? 연장하게 되면 상황 변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연장 시에는 연장과 관련된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국민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시에는 도시개견의 심의 안 합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연장할 때 도시개견의 심의 거쳐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린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우선 양가를 1번입니다 지금 75페이지에 양가를 1번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고자 한다면 중앙도시개견의 심의 거쳐야 되고 지구의사 시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고자 하면 지방도시개견의 심의 거쳐야 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한 장 넘기십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3년 원칙적으로 한 차례 3년 3년 동그라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고 다만 1, 2에 해당되는 지역은 연장할 수 없지만 연장할 수 없지만 3, 4, 5 기지개 기억나시죠? 기지개의 경우에는 한 차례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 차례부터 연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손가락 표시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였다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 연장 동그라놓습니다 중앙도시개견이나 지방도시개견의 심의 거치지 아니한다 도시개혁위원회부터 거치지 아니한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 제한 제기 시정 대상은 청산량하면 높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계획 수립 중이다 계획 수립 안 한다 수립 안 하는 겁니다 본문의 기지개는 기반설부담구역은 기반설부지개혁 수립 중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중인 곳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라면 계획 수립 중인 곳이죠 그래서 통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3년간 제한하게 되는데 기지개에 해당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계획 수립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공법상 기간연장은 딱 하나 빼고는 1회 1년 연장합니다 딱 하나 빼고는 연장하게 되면 한 번 1년 연장합니다 딱 한 번이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 여기인데 이거 빼고는 다 1회 1년 연장 여기만 1회 2년 연장하는 겁니다 여기 빼고 여기 빼고 다른 파트에서 2년 연장한다 이 말로 모두 틀린 측문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 개발행 허가 제한제를 지정하게 되면 개발행 허가 제한제를 지정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건 재산권 침해가 약이 되는 중요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뭐 거쳐야 됐나?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한되었던 것을 기간연장하게 되면 상황 같지 않습니까? 심의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을 1회 2년 범인에 연장하고자 할 때 도시의 범인에 심의 거쳐야 된다 이 말로 보면 틀린 것으로 이제 정리하십니다 정산례하면 독개수 기지개 이러한 곳이 개발행 허가 제한제호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기지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개발행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공법에 보셨던 모든 행정청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브리바디라는 말도 좋으시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군수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개발행 허가 제한제를 지정하게 되면 최대 5년 가능한 것은 기지개만 청산의 높개수는 몇 년? 최대? 높개수는 3년? 기지개는 최대? 5년? 영광하게 되었을 때 도시개개는 심의한다 안한다 안한다 거기까지 봐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개발행도 관리구역을 함께 보십니다 뜻하고 효과만 보고 바로 가십니다 개발행도 관리구역 찾으셨죠 11절 용어의 뜻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도 관리구역이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기반세를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그래서 주상공으로서 기반세를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바로 오십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효과로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인에 강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용적률이 최대 50%다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원래 1, 3, 5, 500%였는데 저 준주거지역 중에 일부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 순간 250%까지만 건물 건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값은 반토막 나겠습니까? 4분의 1토막 나겠습니까? 4분의 1토막 납니다 용적률이 절반적으로 떨어지지만 실제 토지 가치 하락은 더 심하게 떨어지거든요 그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주신이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장 넘기십니다 그래도 시험 나오는 건 예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그래도 시험 나오는 건 예입니다 저랑 4개 한 번 아직 안 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건 당연히 하는 쪽으로 기반설 부담구역 함께 보십니다 1번 뜻 찾았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이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시에 중복 지정할 수 없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개발로 인한 두 줄 밑에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러면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집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기반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기반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설을 만들도록 돼 있는데 우리 두 번째 줄에 대학교를 제외한 대학교를 제외한 학교 대학 제외 동그라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그곳에 필요한 기반설은 우리 세종시거든요 세종시가 기반설 부담구역입니다 저 세종시에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곳에 설치할 비용은 연 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분이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학원은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2단이다 연 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라고 하면 60평 넘는 것을 말하거든요 60평 200입니다 우리 건물은 돈 냈다 돈 안 냈다 냈습니다 냈으면 그게 분양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 분양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면 임대료금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높은 기반설 설치 비용 때문에 상가 임대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보다 한 15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되면 이때는 좀 미분양 사태가 또는 공실이 대부분 해소되게 되는데 아직은 좀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 비용을 부담해서 지역주민 설치 비용 부담해서 이곳에 기반설인 대학 만들게 되면 이 대학은 동네 분들이 입학할 수 있다 아무나 시험부서 들어와야 된다 시험부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해봤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대학은 기반설 설치 계획에 포함된다? 빠진다 그래서 대학을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기반설로 설명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시는 겁니다 2번 지정권자 특강시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개발행 허가파트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개발행 허가파트 공부하면 개발행 허가파트와 관련된 관할관청은 특강시군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기준은 누가 정한다? 공법원 기준하면 항상 장관입니다 절차 그냥 보십니다 주민의견 정치라는 말 차지였죠 주민의견 정치에 동원해놓습니다 그리고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1년 만에 사람 마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하고 1년 동안은 지지율이 80% 이상이었습니다 아마 역대 최고였던 것 같고 지금도 탄탄하신 것 같은데요 30% 안 빠지면 탄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하여튼 1년 동안은 우리가 많이 열심히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의견 정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4번 지정치 최소 규모 10만 제곱미터 아마 공법상 특이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웬만하면 30만 나오는데 여긴 얼마?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확인되십니다 그리고 7번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7번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개발 행위가 집중 가로석의 표현이 차지였죠 개발 행위가 집중되어 개발 행위 집중을 주추놓습니다 앞에다가 임의적 지정이라고 해놓습니다 개발 행위 집중이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무엇? 임의적 지정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필수적 지정은 20% 이상이란 말이 함께 나왔을 때 기반설 부담고위로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우선 1, 2번 그냥 보십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리고 2번입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지정된 용도 지역이 변경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행복도시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 행복도시 특별법에 따라 연기군에 대한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연기군이었을 때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연기군이라면 웬만하면 농촌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대형 건물 건축하지 못하지만 행복도시 특별법을 만들므로서 여기에는 25천짜리 아파트도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이 새로 만들어졌음으로서 행위 제한이 강화되었다 완화되었다 완화된 곳입니다 이러한 곳은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번 4번을 이해하십니다 해당 지역의 전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잠깐 반응했습니다 2017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우리 종촌동이죠 우리 동네 종촌동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25건에 건물 건축하겠다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해왔습니다 이거 몇 프로 늘어난 겁니까? 25% 만약 120건이었다면 20% 그러면 2019년도에는 종촌동을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4번 찾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전전도 해당 지역 동네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 속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시특도시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연수는 없습니다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래서 이번에는 인구 증가율인데 2018년도에 세종시 전체 인구 증가율이 5%였는데 여기 종촌동만 인구 증가율이 25%가 되게 되면 2019년도에 종촌동은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과 관련되어서는 전년도 인구 증가율을 비교하게 되는데 세종시 전체 인구 증가율과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의 차이가 20% 이상 벌어지게 되면 2019년도에는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발인 허가건소는 전전년도와 전년도를 비교하는 것이고 인구 증가율은 전년도에 세종시 전체 인구 증가율과 동네 인구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시 이의시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것 하나는 해결되셨습니다 그리고 기반설 부담구역의 지정 효과 차지였죠 그리고 민간인 신축 증축 민간인 신축 증축이라는 8번 바로 밑에 나오는 것 찾았습니까? 주만 쳐놓습니다 역량적 얼마?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증축시에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칸 보십니다 1번 기반설 부담구역의 기반설 설치 비용 부가 대상인 건축행위는 연면적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풀의 신축 증축행위라 한다 그래서 연면적부터 증축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 내 모든 주민들이 비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증축행위만 대축 제축은 부가 대상 아닙니다 종종과 동일한 규모 범인에 다시 추조하는 것을 개축 제축이라 하는데 개축 제축은 부가 대상이 아니라 신축 증축만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4번 차시였죠 부가 납부기한 찾았습니까 특강시구는 건축허가 받는 날부터 2개월 이내 건축허가부터 2개월 이내 가로해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가하여야 하고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시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반설 부담 구역 내 연면적 200조 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200조 미터 초과하는 것은 건축허가 전에는 안다 모른다 허가 전에는 설계 변경을 통해 규모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대신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는 설계도가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면적 200조 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가 확인되는 것은 언제? 건축허가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 그리고 그때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얼마 내라 통질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통제하는 것은 허가권자 해야 되는 겁니까? 민간이 해야 되는 겁니까? 설치 비용의 부가통제는 누가 해야 된다? 지금 허가권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 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두 달이라고 하면 시간 넉넉하죠 공무원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아주 편한 겁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웬만하면 30일이거든요 30일 아니면 2년입니다 그런데 두 달 안에 통제하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넉넉하게 놀고 다 놀고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설치 비용 부가통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받는 날부터 언제? 2개월 이내 이제 납부 시기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저 납부 시기는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사용 승인 전입니까? 사용 승인 받은 이유입니까? 사용 승인 전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물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허가 받아야 되고 공사 완료되면 사용 승인 받은 때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공무원이 주는 것이다 공무원이 받는 것이다 받는 것입니다 설치 비용 이제 받는 겁니다 설치 비용 이제 받는 겁니다 빨리 받는다 천천히 받는다 빨리 받아야지 공무원이 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용 승인 받고 나중에 납부하게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사용 승인 받고 나면 볼 거 다 끝났거든요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재산권 행사하기 위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분양해 버리면 건축주는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돈 안 내고 도망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용 승인 신청 전에 미리 돈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할 일은 편하기 위해서 천천히 동지해 주고 돈은 빨리 받고 이 법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공무원 위한 법이다 제발 공법은 공무원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고지서 부과하는 건 얼마 내라고 통제해 주는 건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제발 그것만 이해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공무원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는 이게 헷갈려지십니다 그리고 5번 납부 방법입니다 기반세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쪽 밑에 물락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옆에다가 세법과 같은 그런데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의 예빼군은 예빼군은 뭐 돈 내는 게 있으면 현금 납부하고 현금 납부하기 곤란하면 보증서 끊어서 내도록 돼 있거든요 여경 보증서란 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 공부하시면서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내지 곤란하면 상속받은 주식 처분해서 상속받은 땅 처분해서 그냥 땅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나비라는 것 어디에 나옵니까? 제발 세법에서 나온다 해주십시오 공법은 보증서 내는 게 원칙인데 유일하게 얘만큼은 무엇 가능하다? 물납 토지 건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전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더하면 안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시범 도시 지정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건강 해롭습니다 그리고 14절 지키시고 벌칙은 당연히 안 하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개발법을 해 나갈 겁니다 개발법 예습하라고 하면 제가 나쁜 놈이죠 대신 다음 주에 아마 개발법 잘 끝내고 도전법도 필요한 사항을 끝내버리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